안녕하세요. 민주주의와 성평등 강의를 맡은 권김현영입니다. 앞에 한 지각 선생님께서 2분이나 남겨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인데다가 17분이라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좀 부담이 있었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쉽지 않은데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 개를 합쳐 17분이라는 정말 어려운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의 흐름은 민주주의가 뭔지 성평등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현재 성평등한 민주주의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조건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조건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민주주의는 뭔가 지루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축하 영상에 뭔가 지루하고 고루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진순 민원연 상임 대표가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더 뭔가 열정을 가지기에는 꽤 지루한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뜻을 정말 고루하게 설명하자면 데모스 크라토스라고 해서 민중에 의한 지배를 민주주의가 뜻하는 언제 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즘이라고 하는 말, 이념을 말하는 이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통치의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1의 규칙은 바로 민중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정신을 어떤 형식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의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면서 질서있게 살아가기 위한 규칙을 함께 정하고 공동의 의지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이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종종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가 민중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통치의 형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말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걸 또 그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산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직도 그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위주의겠죠. 이 왕정국가나 군사독재 등은 모두 권위주의 체제의 한 유형입니다. 몇몇 소수의 개인들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절대왕정같은 왕권제에서는 오직 왕만이 통치가 가능하고 군사독재 체제에서는 공권력을 독점한 고위 군인이 통치를 합니다. 귀족과 같은 특권층에만 통치 권력을 맡겨둔 것 역시 권위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독재가 가장 민주주의랑 거리가 먼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나라 민주주의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이쯤 되면 왜 성평등 민주주의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강부자나 서호남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강남의 부동산을 가진 서울대 출신 50대 남자. 나는 강남에 부동산이 없어 이렇게 안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정부 고위직에 강부자 서호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사회의 통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나왔던 말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인수위 24명 중에 13명이 서울대였어요. 이런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57.6세였고 이 중 여성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특정 성별과 세대 계급 학력 지역 등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 독과점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크립트가 안 넘어갈까요? 여성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여성의 과소대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나치게 서울대 50대 남자 강남 부동산이 많이 독점하고 있는 곳에서 다양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일 겁니다. 제가 이 강연회를 요청받고 난 다음에 맨 처음 봤던 것이 강연자 중에 몇 명이나 여자지? 이런 식의 질문이었고요. 오늘 여기 와서는 오신 분들 중에 얼마나 여자가 더 많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장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얘기들이 사실은 성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이 과소대표 문제인데요. 사실 여성이 과소대표 되는 곳에서 여성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 실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 마치 보호색을 입은 것처럼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성이 보이지 않게 되냐면 여성들이 실제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어떤 것에 대한 주장을 해도 그것을 의미 있게 다룰 수 없게 됩니다. 영화학자의 스테이씨 스미스 같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냐면 이 헐리우드에서 매년 100개의 흥행한 영화들을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씨 스미스가 분석을 해봤더니 원래 가지고 있던 미국의 인종적인 프로파일링, 성별, 장애 등등에 대한 인구 대비 사실은 영화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이 다양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 감독들의 영화에서는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남자 감독보다 훨씬 더 여자 감독들이 소수자를 더 많이 등장시켰던 거죠. 그런데 스테이씨 스미스는 헐리우드 영화 안에서 이 다양성의 민주주의가 가장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그러니까 여자 감독을 기용하는 것이고 이 여자 감독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산업에서도 남자 감독들에 비해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감의 영역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여자 감독들을 잘 기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이유였는데요. 감독은 리더인데 자기는 리더는 보통 남자가 맡았고 여자 감독은 뭔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비가시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여자 리더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의사결정에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비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년병처럼 보이지 않게 문제를 확산시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비가시화되는 거죠. 사실 여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을 뿐이죠. 다만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 그리고 권력이 실행되는 곳에 여성의 수가 적을 뿐입니다. 이것이 현재 여성이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과소대표성의 문제가 여성의 지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통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꾸 이상하게 넘어가고 있군요. 아 네. 제가 큰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선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선거가 실실되지 않는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컨대 여성이 지워졌다고 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여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참장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보통선거를 치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여 현대민주주의의 가장 큰 제도적 변화를 보통선거에 도입이라고 하는데 보통선거란 연령 외에 다른 자격기준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선거권을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성에게 참장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공립학교에서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고 가르쳤던 거죠. 19세기에,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19년, 1909년 덴마크의 여성협회에서는 여성에게 참장권이 없으면 보통선거는 없다라고 하는 당연한 말을 포스터를 제작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 안에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선거가 실시되고 있다고 말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계속 지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뉴질랜드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가 그러면 여성에게 참장권을 줬을 때와 또 한편으로 이 보통선거의 역사가 일치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없는 보통선거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여성 참장권이 모든 여성에게 바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컨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백인 여성은 1930년대에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선주민과 유색인종 여성은 1984년 그리고 흑인 여성은 1994년에야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에게 참장권이 주어져 있지 않고 여성에게 참장권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보통선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1920년에 여성 투표권이 인정되었지만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있는 아메리칸 선주민이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입니다. 한참 이후. 1924년입니다. 미국 여긴 푸에르토르크에서 1929년에 도달해서야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자에게만 한해서 참장권이 부여됩니다.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이 인정된 것은 1935년이에요. 한국은 1948년 5월 10일을 우리가 보통 보통선거 실시 원년의 해로 두고 있습니다. 당시 투표율이 95% 정도에 달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1948년 5월 10일에 최초의 남한 단독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투표율이 95%였다.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남성 호주가 가서 온 집안 식구들의 투표를 대신합니다. 이걸 보통선거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통선거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들이 사실은 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여성 참장권이 없이 보통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여성에게 시민권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성에게 시민권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성의 한 명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자율적인 개인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말일 텐데요. 1789년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 구체제가 무너졌죠. 이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프랑스의 혁명정신이 등장했는데요. 여성에게는 또 예외였습니다. 여성에게 예외여서 올렘프 구주가 그렇게 말했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3년 후에 1791년에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따로 발표하고 여성이 교수대에 오를 수 있다면 여성이 연단에 오를 수 있는 권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올렁테브 구주에 얘기했던 프랑스 혁명의 만인이라고 하는 것 아닌 여성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인 거죠. 한국에서는 현재 여자 국회의원이 19%입니다. 광역단체장 중에는 단 한 명도 여성이 없어요. 그나마 이건 최근 들어 증가한 결과입니다. 2000년에는 5.9%에 불과했어요. 20년 만에 꽤 늘어났습니다. 혹자는 이 결과가 여성이 그동안 정치의 남성보다 관심이 없거나 혹은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이 관심도 자질도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좀 모순이 있죠. 일단 정말 그런가라는 질문은 넘겨두고 여성에 관심이 없다면 왜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남성이 과대 대표되어 있다고 하는 건 여성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여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여지의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환영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연컨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자질이 성별 차이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아마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일 겁니다. 여성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의 남성 중심적 정치가 여성의 관심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관심이 있었던 소수의 여성들조차 기회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들은 흔히 권력지향적이거나 남자를 따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죠. 여성의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를 여자답지 못한 일로 취급받았습니다. 환영받지도 격려받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여성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성이 어떤 식의 권실의 권실을 가지기 시작하려고 하면 그 여성은 여자답지 않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비난했던 바로 그 얘기를 통렬하게 되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저너트루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제가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소저너트루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열렸던 총 851년도 연설을 통해서 알려졌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당시에 여성 참정권 혼자들을 비웃으러 왔던 남자들을 향해서 이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정권 요구하는 여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탈 것으로 모셔다 주고 흙구덩이를 피하기 위해서 안아서 건네주며 여성을 위해서 준비된 제일 좋은 자리에 앉는 태권을 포기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소저너트루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나와서 아무도 흑인 여성이 그런 식의 연단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누가 탈 것을 양보해 준 적이 없고 그리고 내 팔뚝으로 이 팔뚝으로 나의 아이들과 내 공동체를 먹여 살렸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내가 여자였다는 걸 잊어본 적이 없다. 나는 여자가 아니냐? 라고 하는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저너트루스는 자기가 한 번도 소위 여자로서의 특권을 누려본 적이 없다며 자기 자신이 어떤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정의할 권리라고 하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핵심을 그대로 담은 연설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하이오 에크론의 여성인권대회를 방해하려고 찾아간 남성들에게 남성의 보호를 받는 것이 여자의 특권이라고 정해놓고 그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여자를 경멸해 왔다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게 됐던 것이오. 소저너트루스는 여자 다음에 남성에게서 정의되는 것을 거부하고 튼튼한 팔을 내밀며 자신이 바로 여자라고 하는 걸 선언했습니다. 이 정신은 다른 시간과 공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감을 줍니다. 지금도 전세계의 여성 정치인들은 지나치게 여자답거나 너무 여자답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올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된 강력한 여성 지도자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에는 2010년에 호주 역사상 최초의 이민자이자 여성의 몸으로 총리가 된 줄리아 길러드를 둘러싼 지속한 공격을 보여줍니다. 줄리아 길러드는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었고 졸업 후에는 노동전문 변호사로 일했고 노동당이 집권할 때 부총리 겸 교육, 고용, 노사관계부 장관을 역임하다가 갑작스러운 사회 미사를 표명한 태빈 러드 전 총리를 이을 인물로 국회의 만장일치 동의로 총리로 선출된 인물입니다. 능력과 경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길러드는 총리 재임 기간 3년 내내 패션감각, 액세서리, 헤어스타일에 대한 언론의 관심에 시달렸고 미용사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생방송에서 당신 동성애지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을 받아야 됐고 길러드의 성생활을 남시하는 포르노에 가까운 드라마가 방영된 쪽자였습니다. 야당과 언론은 마치 자격증이라도 발급받은 것처럼 길러드의 사생활을 파헤쳤습니다. 2012년 10월 줄리아 길러드는 그동안 자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왔던 야당 의원 에보트에게 맞서서 그가 어떻게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쏟아내는지를 조목조목 밝혀내는 유명한 미소지니 스피치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호주에서 현재 여성혐오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거울을 가져와서 당신 자신을 보면 된다라고 말한 부분은 많은 여성들에게 통쾌함을 남겨줬습니다. 연설로 또 유명한 분이 있는데 미국의 역대 최연소 하원의원인 AOC 의원입니다. 이 2020년 7월에 공화당의 테드 요호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자신에게 했던 욕을 의회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반격에 나섰죠. 의원은 자신에게 가해진 욕설은 전혀 낯선 일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노동자 계급 출신으로 카페에서 서빙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항상 이런 말을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낯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떤 국회에 가거나 정치적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경우에 여성들은 바로 여자답지 못하는 이유로 혹은 권력을 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낯설지 않다 그게 바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AOC 의원이 얘기했던 핵심이었습니다. 여성에게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는 행동은 오랫동안 문화로 옹호되어 왔는데요. 이 의회에서 제대로 문제거리로도 조차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날 AOC가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16명의 동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연이어 문제를 고발했고 민주당 남성 의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핀란드 여성 총리 산나 마린이 화제에 올랐죠. 2019년 34살의 나이로 세계 최연수 총리가 됐던 산나 마린은 20여 명의 지미 지인과 함께 춤을 춘 영상이 유출되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런 불법에도 관여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는지 알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해시태그를 단 전 세계의 네티즌들이 산나 마린과 연대하겠다며 운동을 같이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이유로 성차별과 여성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전합니다. 특히 최연수라는 꼬리표를 붙었을 땐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식의 마녀다령을 당하고 있는데요. 정치에서 여성폭력 문제는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정치에 나섰는데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과소대표 속 문제가 해결되려면 비용을 덜 치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정치세력화연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자라고 하는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여성정치인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대중들도 그런 모습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최근에 점점 많은 여성들이 권력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여성들이 새로운 정치에서의 보조가 아니라 동료의 위치에서 새로운 여성의 어떤 목소리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역사에서 처음 시도했던 많은 여성들이 멘털 옵션이라고 대처조차도 말을 할 때 계속 남자 정치인들이 끊어갔다고 해서 멘털 옵션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이 어떤 식의 말을 하려고 하거나 어떤 식의 의사표현을 하려고 하면 그때 이 여성들이 했던 공적을 빼앗아 가서 실제 여성들이 했던 일들을 다 지우려고 하는 걸 마틀다 효과 이런 식의 말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의 일들에 대항해서 새로운 새롭게 등장했던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여성 시민들과 여성 정치인들이 여성의 역사를 기억하고 성평등 민주주의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새롭게 역사를 기억하면서 예를 들면 빅토리아 우드월 같은 사람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였는데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여성의 정치적 참여의 역사를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성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여자 역시 정치하면 힘들겠구나 이렇게 배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선 여성들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평등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